희망나는 문화예술연구소가 주최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의 공연이 지난 27일 동작구민체육센터 야외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동작 SH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1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녀 성악가와 피아니스트, 청소년 오케스트라 어린이 합창단 등 출연진 60명이 수준 높은 음악회를 관객에게 선사했습니다. 한편 희망나는 문화예술연구소 장숙희 대표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크고 작은 공연을 개최해 동작구 지역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